제 이름은 이민호입니다. 아이스 그린 티라떼 아이스 카페 모카 교회는 청평이나 양평 여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청평이나 양평 쪽을 추천합니다. 거기에 되게 예쁜 카페가 많은 편이고 또 그런 맛있는 집도 많아요. 그래서 주로 식사랑 커피 같은 걸 마실 때 주로 가고 그리고 또 쇼핑하기에도 괜찮은 곳 같아요. 큰 백화점들도 몇 개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괜찮은 곳. 네. 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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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얼굴 터지려고 그래 너 얼굴 완전 좋겠어 너 얼굴 사이좋게 해 후덩남이야 후덩남 돼지야 두껍다 짜맨어? 아 아 아 아 지금 좋아요 아 아 아 포즈가 섹시해서요 안녕하세요 구혜선입니다 한국은 아주 맛있는 음식이 많은 곳입니다 그중에서도 한국에 여자분들은 징그럽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곱창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 여성분들한테 좋은 콜라겐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일본어로 호르몬이라고 들었거든요 한국에 자주 놀러오셔서 곱창을 맛있게 먹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